48회기 뉴욕교협이 혼신을 다해 준비한 뉴욕선교대회가 드디어 5월 26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뉴욕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뉴욕교협은 4차례 준비기도회로 대회를 준비했지만, 다시 마무리 기도회로 25일 수요일 오전에 교협회관에서 모여 기도하며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선교대회 참가를 위해 뉴욕에 온 일부 선교사들도 참가했습니다. 기도회에는 뉴욕장로교회 김학진 목사와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이종식 목사가 참가하여 선교대회를 위해 각 1만 달러를 교협에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회장 김희봉 목사는 현재까지 90여 교회, 개인, 기업들이 약 8만 부를 후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부 예배는 공동준비위원장 김학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이광선 찬양사역자의 인도로 뜨거운 찬양과 경배로 마음의 문을 열고,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이종식 목사가 교회의 사명, 선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선교의 축복을 강조했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간증이었습니다. 교회문을 닫을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선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허락하신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선교대회를 시작으로 뉴욕의 선교의 불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부흥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사회를 본 김학진 목사는 이종식 목사의 간증이 모든 뉴욕의 한인교회들의 간증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설교 후에는 선교대회의 주강사, 참여한 선교사, 좋은 날씨와 안전, 참여자들이 선교비전에 불이 붙도록 박마이클 목사, 김정숙 목사, 하정민 목사가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이어 봉헌기도 이창종 목사, 광고 이명권 목사, 축도 전이수 목사의 순서로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기도회 후에는 회장 김희복 목사가 하루 앞둔 뉴욕 선교대회의 전반적인 진행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뉴욕 선교대회를 준비하며 여러 발언들을 통해 선교를 강조해온 김희복 회장은 이번에는 선교대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날 기도회 자리에도 참가했지만 뉴욕 선교대회에 참가하는 선교사들이 속속 뉴욕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포함하여 선교사 35명이 뉴욕 선교대회에 참가합니다. 뉴욕 선교대회에 참가한 선교사들은 29일 주일에는 뉴욕의 한인교회들에 흩어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26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각국의 선교사들이 각국 국기를 들고 입장을 하면서 뉴욕 선교대회가 시작됩니다.